노르베르트 하우크는 독일의 저널리스트이다. 포르츠하임에 있는 그의 고향의 일간지에서 도제로 경력을 시작했다. 휠과 엔진에 관한 특히 경주용 차량에 대한 노르베르트 하우크의 열렬함은 그의 프로페셔널한 관심과 함께하는 스포츠에 대한 사랑과 결합되어 그를 슈트트가르트의 출판사인 모토르 플래스의 베를라크에 발탁되게 했다. 1990년 10월부터 하우크는 메르세데스 벤츠 모터 스포츠 활동의 모든 것을 책임지게 되었다. 이 시기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그들이 참여한 모든 모터 스포츠 범주에서 챔피언십 타이틀을 쓸어 담던 시기였다. 니카 하키네는 1998년과 1999년 포뮬러 1 드라이버 월드 챔피언십에서 우승했으며 1998년에 맥클레런 메르세데스는 컨스트럭터 월드 챔피언십을 거머쥐었다. 또한 1990년대를 걸쳐서 메르세데스 벤츠는 1992, 1994 그리고 1995년 독일 투어링카 챔피언이었으며 1995년 국제 투어링카 챔피언이었다. 1997년에 메르세데스 벤츠는 미국의 카트 챔피언십에서 제조사 순위 정상이었다. 1997년과 1998년에 AMG 메르세데스는 FIA GT 챔피언십에서 드라이버와 팀 타이틀 모두를 차지했다. 2000년에 다시 출전하면서 메르세데스 벤츠는 DTM에서 7차례 타이틀 중 5번을 차지했으며 베른트 슈나이더가 2000, 2001, 2003, 2006년에 게리 파펫이 2005년에 우승했다. 2010년 창설된 메르세데스 GPF1 팀의 수장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